사장님, 저는 4시에 퇴근해야 되죠. 야, 토요일인데 4시가 어떻게 퇴근하냐. 일주일 전에 미리 말씀드렸고, 알았다고 하셨잖아요. 교대해줄 사람 있어야지. 관장님, SS입니다. 저 볼링장 알바 대타 좀 해주세요. 지금요. 시현아, 제가 5번 빙 걸렸다. 네. 시현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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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현아. 아니, 우리 건물주님이 어떻게, 형님? 시현아, 신세진 거 갚아야 돼서. 시현아, 내 춤선생인거든. 아, 예, 예, 예. 아, 박경장님, 제죽 씹으셨잖아요. 왔잖아, 인마. 아니, 근데 이거 인원 수가 넘치는 거 아닙니까? 저는 잘 모르겠고요. 세 분 이상 알아서 좀 해주세요. 죄송해요, 감사합니다. 죄송해요. 야, 야, 야. 가버려 우리가. 끝. 감사합니다.